마포문화재단이 마포구 관내 1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2 마포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이 2022 마포문화예술교육 꿈탈의 역기를 본격 추진합니다. 꿈탈의 역기는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성과 질적담보를 위해 예술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7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콘텐츠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 대면으로 다시 전환해 7월 말부터 13팀의 예술가가 직접 마포구 12개교를 방문해 청소년 약 1,300명과 만납니다. 이번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포문화재단은 공모를 통해 예술가를 선발한 후 학교의 수업 환경 조건에 따라 학교 예술가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